감염병에 걸리면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대응을 합니다 거기에 탐식세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림프구도 있는데 가장 강력하지만 좀 늦게 감염되고 일주일제부터 항체가 생깁니다 IgM 항체가 먼저 생기고 이어서 IgG 항체가 생깁니다 이 림프구가 침입한 병원균을 무력화시키는 Y자 모양의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병원균을 무력화시킵니다 붙잡고서 날카로운 예봉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가 코로나19 환자에서도 대개 감염되고 2주, 3주 지나면 거의 90% 이상이 IgG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IgG 항체를 측정해보면 적어도 3주 전 이전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확진 환자들은 PCR이라는 유전자 증폭검사로 확진하게 되는데 대개 이 유전자 PCR 확진은 초기에 증상이 있고 초기에 양성이 나오고 2, 3주까지 양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감염되고 초기 일주일 이내에는 항체검사로 확진할 수가 없습니다 항체검사로 확진은 급성기 확진은 어렵죠 그렇지만 항체검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코로나19를 최근에 적어도 2, 3주 전 이전에 알았다는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체검사를 통해서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에 7,000명에 달하는 거의 7,000명에 달하는 PCR 확진자가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서 과연 2, 3월에 7,000명만 확진됐겠느냐 지금 무증상 감염이 20%, 40%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되고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항체만 생기고 남은 환자도 있을 것이고 실제 증상이 있었지만 증상이 너무 가볍고 의심을 못해서 검사를 안 된 PCR 확진 안 한 또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무증상 환자 또는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 안 했던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혈천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의 규모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항체검사의 의미는 일단은 코로나 감염자의 실제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PCR 확진자 수 대비 항체 유병률, 항체 조사를 해봤더니 10배 내지 50배 이상 더 많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아마 대구에서 해보면 지금 대구가 인구가 240만인데 7,000명 정도면 0.3%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구에서의 폭발적인 2, 3월의 환자 발생을 생각하면 고작 0.3%만 걸렸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마 항체검사를 해보면 0.3%가 아니라 1%, 3%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항체가 IgG 측정을 위주로 하는데 두 번째 의미는 IgG 항체가 사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IgG 항체가 나온 사람의 대부분은 중화 항체가 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중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IgG 항체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중화 항체가 생겨 있더라 그래서 IgG 항체가 생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바이러스의 감염에 재감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IgG 항체와 중화 항체의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각에서 이런 면역 여권 인륜 패스포트라고 해서 IgG 항체의 양성인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재감염이 안 되니까 IgG 양성 면역 여권을 줘서 이분들은 해외라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 여행 가는 분들 확열 백신 맞아야 됩니다 노란 확열 예방접종 카드를 접종받고 확열 백신을 접종 기관 가서 접종받고 그 카드를 들고 들어가야 입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이걸 면역 여권 개념으로 한번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IgG 항체가 있다고 해서 중화 항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 전에 중국에서 IgG 항체 측정을 했더니 한 8주, 2개월 뒤에는 40%가 무증상자에서는 또 항체가 없어지더라 빠르게 소실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IgG 항체가 있다고 해서 재감염이 완벽하게 예방대응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면역 여권 개념은 아직 때가 이르다 아직 도입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지에